흑생에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혁준 나와주세요. 락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부탁드릴게요. 2번 트랙. 2번 트랙. 오케이. 박수.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인간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하는. 댄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의 저는 악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요렇게 막 막 낙히기가 좀 다르죠? 요렇게 이렇게 돌리는 춤인데 이거는 디스코 문화에서 나왔던 춤입니다 다음에 이어져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춤이예요 힙합은 바운스가 위주로 되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남의 아이들입니다 난 이런 춤이죠? 오! 예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